이쪽 방향은 연습을 하실 때 모니터를 등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몇 번 보시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카운트와 훗 동작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리 스텝부터 시작 제자리 3, 4, 5, 6, 좌회전 1, 2, 3, 4, 5, 6, 우회전 1, 2, 3, 4, 5, 6, 제자리 1, 2, 3, 4, 5, 6, 제자리 1, 2, 3, 4, 5, 6, 좌회전 1, 2, 3, 4, 5, 6, 우회전 1, 2, 3, 4, 5, 6, 제자리 1, 2, 3, 4, 5, 6, 자 연속 카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리 3 4 5 6 좌회전 3 4 5 6 우회전 3 4 5 6 제자리 3 4 5 6 제자리 3 4 5 6 좌회전 3 4 5 6 우회전 3 4 5 6 제자리 3 4 5 6 5 5 5 1 감사합니다.